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없고 주는 것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염치 같다는 일도 없는 올게 언니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올케 가 아니고 올케 봅시다 제목 새언니랑 저랑 제대로 한판 떴어요 이 언니가 우리더러 시 자라고 하는데 나 이거 절대 못 참거든 그래서 멸망전 갈 거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 좀 해줘요 원제 저희가 시집살이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 글은요 새언니랑 신우인 제가 제대로 한판 하고 링크 공유하기로 합의 후에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을 할게요 저희 오빠 나이 37 새언니는 31살로 지금 현재 결혼 3년차 됐습니다 새언니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오빠를 만난 거구요 일하면서 버는 돈 거의 다 생활비로 쓰니까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서울에 혼자 와서 자리 잡는 게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선 집값으로 4억을 지원했죠 거기에 오빠 돈 합쳐가지고 7억 정도 되는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이거요 오빠가 살던 기존 집 전세 빼서 합친 거구요 그 전세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순수하게 오빠 돈은 1억 정도만 들어간 거구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 돈 6억에 오빠 돈은 1억 그리고 새언니 돈은 1원도 없죠 거기다 오빠가 쓰던 냉장고 TV 등 그대로 다 쓰고 딱 하나 침대만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새언니가 침대랑 이불 하나 사왔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 어떤 내색도 안 하셨고 모든 걸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단 역시 1절 안했는데요 이거는 새언니에 의해 오빠가 먼저 제의를 해왔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쿨하게 오케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고 그리고 저희 집은요 제사가 없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구요 그냥 없어요 제가 태어나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히 없을 거예요 새언니는 결혼하고 약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왔을 때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바로 천만 원을 계좌 이체 해줬구요 이후 산후조리비 등등등 그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 전부 다 당신들이 결제를 하셨죠 거기다가 출산 후에 고생했다며 따로 500만 원 챙겨줬습니다 또 그 외에 기타 새언니 생일이나 애 돌잔치 등등등 그런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부모님들 지출 정말 정말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단 1도 아까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자식이니까 그냥 다 퍼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저희 부모님에게 새언니가 상처를 주네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첫번째 평소연락 아예 없어요 뭐 시집살이처럼 안부연락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작년 추석 때도 연락이 없었고 올 설날도 당일까지 쭉 연락이 없다가 저녁에 띡 한통하네요 그리고 어버이날 엄마 아빠 생신 당연히 연락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돈 보내는 날에는 감사해요 이런 연락이 오네요 두번째 모든 상황을 부정적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초에 가족 여행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호텔을 예약하셨거든요 참고로 이거 새언니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라고 일부러 부산으로 잡으신 겁니다 오직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랑은 딱 1박만 하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은 두 사람만 따로 부산에 더 머물며 쉬다가 새언니 친정 가족들과 놀다 오라고 저랑 부모님은 먼저 올라오기로 한 거죠 그렇게 당신 며느리 생각해 가지고 일부러 부산으로 잡은 건데 이때 새언니가 완전 띠꺼운 표정과 말투로 부산요? 그럼 제가 가이드인가요? 딱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니까 그냥 호텔에서만 쉬다가 오는 거요 라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 아니 사실 이걸 설명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고 웃겨 그런데 이 언니가 또 그 특유의 표정과 억양으로 뭔가 본인 마음이 안 들 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일부러 부산 가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어디라도 모시고 다녀야 하는 거고 그게 가이드죠 어머님 이딴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라며 좋게 좋게 설명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여행이 취소됐고 이때부터 저희 부모님 마음 크게 다쳤죠 그리고 저는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바로 이번 명절입니다 전처럼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 연락 한 통 없다가 당일 저녁 딸랑 전화 한 통 한 건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때 저희 부모님한테 한다는 말이 아니 아들한테는 시키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아니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1년 365일 중에 돈 받아 처먹을 때 빼고 단 한 번도 전화를 아니 그걸 떠나서 누가 시켰어 시키기는 그리고 그런 거 떠나서요 좀 치사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 노릇을 이 정도로 했다면 본인도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틀렸나요? 여하튼 오빠 혼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돌아갔고요 새언니는 집에서 쉬고 싶다 말했다네요 같은 서울이니까 되게 가까운가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고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늘 노심초사했던 저희 부모님인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히 살려면 온갖 지원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명절에 찾아뵙고 그 외 기본기념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당신들 생신때 연락 한 통 드리는 거 그게 정말로 시집살입니까? 새언니는 이게 시자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아요? 여하튼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 새언니도 이거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지원을 끊으면 알아서 연락을 해 올 겁니다 벌벌벌 김연성 대댓글 맞아요 지원부터 딱 끊어보라고 하세요 그럼 바로 연락 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지도 사람이라면 그래도 오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아니 뭐 이딴 게 이쁘다고 계속 해주고 그래 주지 마요 2번 맞는 말이야 근데 조금 늦었죠 이미 받아 처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동안은 아쉬운 소리 없이 지들끼리 잘 살 거야 그러다가 시부문이 늙어가지고 오늘내일 할 때가 되면 그저서야 뻔질나게 드러들겠죠 물론 지금부터 절대 땡전 한 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나저나 금며느리 뉴 집 딸내미인지 진짜 싸가지 없네 이 거지같은 2번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새언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일단 니네 시부모님한테 받은 거 다 돌려드리세요 그런 후에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할 거죠 자기 아들 보고 집 해줬지 나보고 해준 건가 손주한테 자기들이 좋아서 돈 천만원 줘놓고 뭘 자꾸 바라는 거야 나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등등등 이딴 개소리는 너무 식상한데 설마 벌써 했나요 3번 아니 쓰니 부모님은 뭘 자꾸 그렇게 해주고 그럽니까 짐승도 밥 주는 사람은 알아보는 법인데 그런 짐승만도 못한 거한테 왜 자꾸 퍼주는 거요 어? 아니 근데 새언니는 친정이 없나? 딸내미를 양심도 예의도 없는 거지로 키워놨네 여하튼 기본도 안 하는 인간한테는 일절 해주지 마요 양심 없는 것들한테는 해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 해주는 거요 4번 아이고 저런 인간 말종이 기어 들어왔네요 정말 재수도 오지게 없지 어쩌다 저런 어이그 올케 탈을 쓴 올게가 들어왔네 5번 와 등신같은 아들내미 하나 때문에 이건 뭐 쓰니 집안 전체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쓰니 새언니 진짜 완전 개 멍청하네 어? 너무 바보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딱 기본만 해도 어? 앞으로 자기 아이나 본인 부부들한테 돌아올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차버리네 어? 하긴 사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멍청하면 답이 없죠 음 아 그리고 공유하지 마세요 안 고쳐지니까 그냥 차라리 모든 지원 다 끊어버리고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6번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게 아니죠 그리고 어른들이 괜히 상대방 집안을 보는게 아닙니다 달달달달달 7번 저 거지같은 년이 설마 침대 이불 이렇게 하나 사놓고 나는 반반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8번 오빠가 제일 등신이네 어이그 저딴걸 마누라라고 어이그 달달달달달 추가 많은 댓글 정말 감사하고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물론 새언니한테도 링크 공유했구요 그런데 그냥 읽고 씹어버리네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더니 자신이 예상한 반응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는건가 근데 사실 공유하기 전에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올리고 또 공유까지 한다는건 말그대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가는거죠 건너가는거죠 앞으로 우리 사이와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뻔히 보이는거니까 여하튼 이건요 다른것에는 신경을 일절 안쓰고 그저 좋은 관계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저나 저희 부모님의 잘못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링크는요 저희 오빠한테도 보냈어요 야이 등신아 댓글보고 제발 정신좀 차려라 라는 의미로 말이죠 또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이번 명절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은 당연히 없겠지만 당분간은 아쉬울거 없으니까 룰루랄라 하는 분명 그런 반응일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왜 상대 집안을 먼저 보라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결혼이 집안의 큰 행사여서 부모님이 재정적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새언니네는 딸내미 시집보내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더라구요 당연히 지원도 없었죠 여하튼 이 언니는 자신이 받은 그것들이 어느정도의 관심과 사랑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또 본인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아예 모르는 그런 벽같은 존재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친구 명대사가 생각이 나요 약은 내한테서 받아 처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 가서 했다며 귀 않다 소독했다 님도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언니 얼굴 확 그어버리세요 큰언이 되어버리게 2번 야 나도 여자지만 요즘에 시가라고 하면 무조건 쌍심지부터 켜고 지랄부터 하는 며느리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돈도 찌뿔도 없는게 웃기지도 않아 거기다가 가이드들이 야 이건 정말 미친거 아니냐 3번 저도 비슷한 지원 받았는데 전화 안해요 물론 당신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싫은걸 강요하는거 그것도 폭력입니다 그냥 알아서 살게 놔두고 앞으로 신경쓰지 마세요 내 댓글 싫은거 강요하는게 폭력이라면 받을때도 끝까지 사양을 했어야 하는겁니다 물론 돈으로 사람 사는게 아니고 내리사랑이라지만 그래도 10을 받았으면 1이라도 돌려드렸어야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염치라고 하는겁니다 너는 염치가 없네요 진짜 오지게 받아쳐먹고 아니 그래 뭐 평소에 뭐 전화 안하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 명절에 안가고 생일때도 안가는거 아닙니까 전화도 안한다는거 보면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감사합니다